아냐? 아 진짜 미치겠네 오른쪽엔 스피노에 아 형 왜 죽었어 지금 스피노 야 스피드에 뭐야 티라노야? 스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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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다 지금 혼자 온 사람 나밖에 없어 아냐 아냐 혼자 온 애들 몇 명 있어 지금 혼자 다 온 애들 최소 공룡 한 마리인 사람 나밖에 없어 지금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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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지더라도 더 먹어 야 더 먹어 이거는 못 이겨 이거 절대 어 오른쪽에 온다 오른쪽에 온다 어 저 간못나 야 간못나 야 오른쪽에 스피드 두 마리야 잠깐만 어어 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야 티라노인데도 도망가 티라노인데로 티라노인데로 도망가야 돼 어 야 인생맘모스 저깄다 인생맘모스 야 난전주도해 난전주도 잠깐만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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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마부야 맘모스 여섯마리 저거 비둘기님이래 비둘기님이래 아 비둘기님이요? 아 비둘기님 맘모스 인생맘모스십니까? 아 힘합치시다 힘합치 어 비둘기님 뒤에 뭐 계속 와 지금 맘모스야 어 비둘기님 맘모스 많으신분이죠? 어 비둘기님 옆에 같이 있읍시다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사람이 몇명이야 지금 맘모스 누구야 맘모스 말고 오른쪽 맘모스가 비둘기님인거 같은데 이분이지 많으신분이죠? 어 야 마부스 개맥 야 인생맘모스랑 힘합쳐 이거 어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뒤에서 있는 애 잠깐만 어어 어 잠깐만 고기왔어 고기왔어 레벨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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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의 카르노야 그거? 어어 여기서 카르노 떨어졌어 깜짝이야 아싸 레벨오피 레벨어 어 여기서 힘줘 힘 힘 힘에 힘에 올려줘 오케이 오케이 힘올렸어 잠깐만 그 어 산타맘모스 나왔던데 저기 누굴 죽여야되지 이거 맘모스 많은게 그거잖아 저쪽에도 맘모스가 있어가지고 야 일단 스피노를 일단 스피노를 어 스피노를 물어야지 스피노를 당연히 적으니까 스피노를 물어 그렇지 그렇지 어 일단 일단 빠져 어어 어어 어 어 어 형 어어 어 잠깐만 왜 끼였어? 끼였어 끼였어 어 형 잠깐만 야 인생전가 인생전 도망가 도망가 맘모스가 우리 때렸어 맘모스가 어차피 스팀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어 이거 인생 맘모스 다 죽었어 인생 맘모스 다 죽었어 아 스피노 너 뒤잡히면 안돼 잠깐만 잠깐만 아 스테미너 없어 스테미너 없어가지고 채워야돼 오 야 하나 죽었다 야 밑에 사람 떨어졌다 사람 밑으로 아 그러네 아 이거 어떡하지 내릴까? 아니야 아니야 싸워 싸워 사람 뛰어온다 사람 뛰어온다 저거 뭐야 사람 싸울게 야 총있다 누가 권총 들고있다 어 지금 근데 여기 스테미너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지금 맘모스 다 뒤졌어요 맘모스 다 뒤지신거에요 지금 맘모스 다 뒤지신거에요 지금 하아 이거 지금 체력이 너무 없어서 둘 네 여섯 여섯 명 남았는데 그중에 2인팀이 하나있어 잠깐만 이거 어쩔 수 없다 지금 아씨 미친짓인데 이거 피해복 피해복 하하하하하하 어 안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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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일등 안개 개일등 피 먹어 피 먹어 어차피 지금 바로 죽진 않아 여기서 체력 빠지면 왔다라는건 알고 스테미너 바로 도망가면 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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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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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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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비둘기님 맘모스 다 죽었죠 어 제가 인생 맘모스 어 저승가는거 다 봤습니다 옆에서 아 비둘기님 총 맞고 죽었대 아 진짜? 어 괜찮아 그럼 제가 총 안맞을꺼야 이제 앞으로 총 다쓰.. 어 죄송합니다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 어.. 피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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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전부다 다 피채우는 냄새다